할렐루야, 제10차 한인사회협의회, 제1차 한인성장대회에 참석한 우리 사관님들과 우변님들과 병사, 우리 모든 구세군 성도들을 지신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1980년도 시카고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김민재 사관, 김연숙 사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든 캘리코리아 디비저널 오프스 카운설에 가면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관이 한 사람도 없어서 대단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14 성장대회에는 207명 보러서 우리 나성교회에 찬양팀을 보내줘서 220여 명의 우리 딜레게트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동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동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Peter 1, 15절 1,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서류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 Peter 1, 15절 16절 말씀 but, jus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나는 요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위혀라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호와가 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자를 통해서 헌녀마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애급 땅에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는 나는 요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해 낸 요호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150주년이 됐어요 매월 2월이면 바울드스 위기라고 해서 교회와 신학교가 기념행사를 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미홀이라고 하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게 주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20여 명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비홀이입니다 무리 신학교 총장입니다 많은 천예배에서 비홀이입니다 모든 세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비홀이입니다 비홀이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그 다음 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저녁 예배 계속해서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때 제가 이 은혜를 받고 그 때 제가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4월 7일 날 이 원고를 가지고 한국을 나가서 살고 그 때 한국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원고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기 위해 그 원고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세군의 강단에서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원고를 주께 성결이라고 하는 철회국기 28장 36절 말씀을 늘 강조하여 예상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란 대전중앙령의 강단 앞에는 해괴, 구원, 성결이 항상 언제부터 우리 구세군 강단에서 성결은 해괴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물과 성욕으로 거듭나서 나의 모든 죄를 대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일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일차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거듭난 구원에 확신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성결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오늘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세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원죄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울면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짓말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든 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를 해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 성결의 은혜입니다 성결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평가, 소망, 영원, 지혜 등 많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을 공부는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속의 하늘나라 내 가정의 하늘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 속의 하늘나라가 미국의, 한국의 전 세계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하늘나라가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록견의 기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죽음을 준비하면 어느 순간에서든지 성결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세계에 죄악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입니다 성결의 공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이며 순종과 믿음으로 혼을 받은 후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2의 축복 영혼을 위한 제2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을 채워바면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가르칠 수 있고 마음을 죄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헌신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제1계명 제2계명을 합쳐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두 명의 본인으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네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큰 사랑을 보셨습니다. 김민재를 위해서 2014년 전에 33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김민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세군은 성결의 도단입니다. 장로교 존 칼빈 목사는 거룩함과 경건을 강조하고 간미교 요한 웨슬리 목사는 온전한 사랑과 성화를 강조하고 구세군 윌리암 보드 사관은 정결한 마음과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엘 로봇 브렉글 사관은 1885년 1월 9일 오전 9시경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성결시켜 주셨다고 개인의 성결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개인의 성결 체험을 하고 성결의 교사로, 성결의 대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결 운동에 앞장서서 평생 동안 성결의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성결의 강의, 성결의 세미나 오늘도 구세군의 모든 사관들, 병사들은 의무적으로 브렉글 성결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을 오늘 좀 소개하면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책을 하나 샀는데 책 하나 소개합니다. 이 책에 감사한 1,600원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읽을 50센트입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성결의 교사 브렉글 오늘 설교는 제가 이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김정우 사관이 또 이 책을 쓰겠는데 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성결의 교사 브렉글 사관이 기록한 책 8권에서 성결의 생활에 대해서 가장 귀한 말씀만 여기다가 365일 잘 뽑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결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세굴은 성결의 교사입니다. 구세굴은 성결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로간 브렉글은 이 사무엘 로간 브렉글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성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 마음의 헌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변화될 때 그리스도화 될 때 그리스도화 될 때 죄짓지 않고 영어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삶을 영어는 영어로 여덟 번 다 읽어보고 이걸 수십 번 하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기분이 인간 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사관학생이 되고 그리고 사관 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록해놓은 것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성결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성결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성격적인 성결은 죄악에서 성결되어 자유로운 것이다. 적극적인 성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결의 생활을 하는 것 곧 사랑의 생활입니다. 성결은 성령의 삶을 성령의 삶을 성령의 삶을 성령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전한 사랑 곧 크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성결은 기모네전소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마음의 혼신으로 인간의 의지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결의 방법은 첫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으로 성결해 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저는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그렇더라 이 말씀은 절대 순종입니다.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외도 образ 이게 하나님의 chief 구세군은 149년 동안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뭡니까? 한 하나님,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구세군 하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885년 1월 9일날 오전하옵시오. 브랭글 사관이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교사로 있던 아버지가 남법전에 갔다가 포상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홀로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에 갔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예수 믿고 권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체험을 할 때는 25살, 13년 후에 보스턴 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13년 후에 그래서 이 브랭글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13년 동안 성결에 체험을 해 주지 못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결에 브랭글 사관은 12세의 교회 부흥에 참석해서 얘기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권을 받았습니다. 25세의 보스턴 신학교 다니며 전도사로 살 때에 성경을 복사하다가 성경을 체험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그는 먼저 성경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중 바로 이런 체험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축복을 받아야 자신에게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대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대망이 이제 그런데 마음을 지배하며 왔으며 어륵함이나 천국이 서로 갈망해온 것은 내가 큰 사업을 배우겠다는 대망과 교육을 많이 받은 후 깊은 사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과 충성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랭교였으며 명예나 성공을 하기 위한 야망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아직 어려웠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욕망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 성공은 곧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다짐해 보았으나 그것은 모두가 위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오랜 걸 자신의 육체적인 야망이었습니다. 오랜 걸 자신의 육체적인 야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 속에 야망이라고 하는 우상이 위선이 예수를 믿기는 열두살부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생활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나는 울었다 기도하고 주님께 강구했다 주여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을 주시지 않는 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동생을 하나님의 주님의 역할을 한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었다. 1. 1. 1. 1. 1. 1. 1. 1. 그것은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결의 축복은 이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학교 복대생으로 말 잘하는 운명가 되어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말 더듬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이 제일의 성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게 낭독을 할 수 없지만 첫째로 성결의 방법은 믿음과 성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합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구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면 모든 초대교인들이 오로지 기도에 임하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결의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 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사랑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결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환리시기 바랍니다. 위동,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운영하며, 쉬게 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경환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이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일 때,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성결의 실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저는 나성에서 이렇게, 성결하게 살다 왔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저는 알라스카에서, 저는 피닉스에서, 두산에서, 우리 북미주 카나다 토론조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를 주의하고 추건합니다. 주의하고 추건합니다. 사랑을 계십니다. 사랑을 계십니다. 사랑을 계십니다. 사랑을 계십니다. 사랑을 계십니다. 그 것만동도 감사합니다. 불랭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계십니다. 성장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3년 후 성장대회가 모일 때 하나님 이렇게 순결하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해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